섭섭하네. 얼굴이 찌푸리게 되네. 기광 씨까지 왔으면 춤배틀 한번 붙고 싶어. 앞에서 붙어야지. 집 앞에서 왜 붙어. 봄코디님 집구하는 프로그램입니다. 댄스 배틀이 아니에요. 하이라이트랑 나가고 싶다. 아 춤배틀 봤어야 되는데. 맘에 같이 하시죠. 양평. 기광 씨 우리 쪽이네. 강표하고 너무 빛나는 아름다워. 이거 해야 되는데. 아 꼼꼼꼼꼼꼼합니다. 저기서 춤춰야 되는데. 아 좋아 좋아 좋아. 나만을 향해서 얼굴을 뿌리지 말아요. 그건 동요잖아요 그건 동요.